1. 3. 4. 4. 5. 약간 이렇게 큰 맵은 약간 보급을 먹으려면 그 보급 뿌리는 장소까지 좀 따라줘야 돼가지고 진짜 먹기 힘든 거 같아. 저 끝에서 뿌리고 왔으면 못 먹거든. 지금도 조금 늦어가지고 애들이 먹고 있겠다. 헉! 바바스다! 아니 이렇게 빨리 먹다니! 생각보다 진짜 빨리 먹는데? 앞 대가리 하나만 들어가나 보네. 30발이고 더 많은 장전은 안되고 5탄 총이고 나는 기름이 없고 12발이고 쏴볼까.. 반동이 사왔다. 반동이 사왔다? 저기... 반동이 사왔다. 어때? 막 이래 봤나 두 대 맞았나? 따라가면 내가 이길 수 있나? 아 이거 앰플슨 잡았는데 와 미쳤다 막아 라이딩 아싸 1킬 아하하하하 스쿼드 솔로도 잘 안쓸 것 같은데 근접 맞나봐야 알겠지만 뭔가 라이딩도 별로였고 얘를 가다가 저기 앞에 있다 이거는 쓸만한데 한 이정도 거리?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로자 같기도 하고 그로자 손기 같다 야라 어떡해 이런판에 비상호출 있으면 그러면은 개꿀잼이구나 총 좋네 총 누가 안좋다고 그랬어 좋네 엄청 좋네 바퀴가 두개다 말랑말랑 아까 개같은데 어쭈 어쭈 세왕인데 와 레수르탐 뭐야? 재구령 미쳤다 오 비상호출 있네 근데 너 이렇게 좋은거 있으면 왜 안쓰고 들고 다니는거야 비상호출 올라가도 되겠지? 못내려오나? 올라가도 내려올 수 있지? 써클 걸렸으면 좋겠다 제발요 호호 호호 우와 아늑해라 내가 이 기분을 느껴보다니 맨날 여기서 쏘는 애들 욕만 했지 내가 올라오게 될 줄이야 호다닥 호다닥 아쉬울 뿐 아 앳답이 왜있어 하필 앳답이라고? 그리고 심지어 하필 머리썬다고 하필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겨우 바꿨더니 이제는 또 회복사 오토바이가 진짜 이상해졌어 내가 내가 운전을 잘못하는게 나는 평소랑 똑같이 운전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진짜 이상해진 것 같아 큰일 날뻔 호호 이렇게 가까이 주시다니 아이고 비행기씨 보급받으실거에요 파마스 있겠지? 저렇게 보급이 많은데 파마스 하나는 있겠지? 비후? 앳답 하나 나오면 안되나? 앳답이 죽어가지고 헉! 파마스! 탱이구가 답이네 잘 안나온다고 약 팔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잘 나오면 좀 곤란한데 헉! 경박사 보판인가봐 근데 배그 보판은 없애야돼 이게 뭐야 조금 놀다가 마지막에 변수인데 사람도 속겨있다 방심은 금물 슈퍼카 너무 고려 사람이 있긴 한거지 법 104명 후렴 이만 에비크 터머스 속에 개구린 차차 타고 도레인 빠나스 맛이 어떠냐 드리크 술 여섯 개 다시 금방 바이염 쟤 무빙잉 오호 음...보시네 와 총알이 너무 빨리 녹는다 총알이 너무 호로록 묵어서 잡기가 힘들다 와 이거 놓쳤으면 새발로 아찔 했을 듯 옷 한점인가? 퇴퇴 깜짝이 언제 붙었냐 얘는? 취사한 자식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공격을 하니 그리고 36개 법판도 나름 재미있네 힐링은 된다 힐링은 방울파라 영생 왜 자리 질퉁 버려 난 죽었다 이 자식아 레이퍼 치킨 못 먹더라도 너는 죽인다 나 죽인다 아 아 뮤직비디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